누가, 누가 잘 찍는 사람을 한번 찍어줘 내가 잘 못 찍어 내가 앞으로 갈게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, 둘, 셋 이 사진을 규리 씨가 찍어준다고? 지옥도 재밌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만히 숨 참았어 왜 이렇게 나왔지? 여기 힘주고 맞지? 오늘 너무 행복해요 이 지옥도가 끝이 안 났으면 좋겠다